오오오 게이트가 불을 뿜듯이 그냥 쏟아져 나옵니다 파이어! 저 파이어! 진짜 무섭게! 그런 느낌 불타는 그런 경기를 또 기다리고 계신 분이에요 다 불태워 재만 남겨야 됩니다 다 불태우고 가야 돼요 뭐 하나 남겨두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다 불태우고 미련 없이 가셔야 돼요 자, 지압에서 아, 그럼요. 물론이죠 또 재충전은 하고 알죠? 너무 일만 하면 또 안 됩니다 재충전을 해야죠 가끔 나라도 지키고 이렇게 해야 눈에서 이렇게 눈물이 나죠 벌초 조금이라도 돌려주면서 김정권 선수 괴롭혀야 됩니다 라바 쉬지 않네요 모든 해체리 라바가 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뭔가 준비했었던 게 있었던 듯 10분에 들켰고 찔련나니까지 허용합니다 예 너무 많이 보여지고 있고요 반면 우정호 선수는 입구 쪽 프로브를 잘 맞고 있고요 오늘도 한 골을 성공시키는 우리 핵펠레 진련난입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드론 정찰도 못 갑니다 그 장면이 생각납니다 나머지 하나 깨지지 않았고요 몰래 멀티 파일런이 있어요 몰래 아니에요 아 그러네요 우정호 선수 파일런이군요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서는 얼마 있을 수 있는 상황 프로 1층 대피 공습 경범 스톰 다크 자 넥사스테가 들어가는데요 지금시기라면 템플로 드랍이 될 가능성이 좀 컸던 게 맞는데 야 더 큰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넥서스를 깼어요 템플로 드랍보다 좋잖아요 저도 동생은 알았어요 템플로 드랍이 갔어야 보통이거든요 캐논 하나만 더 있었더라도 피드백 피드백 예 어떻게 이렇게 한스키옆 페스톨에 반대로만 가면 되는 거죠? 진짜 가시기전에 황하게 불태우고 가신다는 아리